1. 1. 2. 2. estabil 3. 5. 6. 6. 7. 10. 너무 피곤하다 자전소로 묶어야 돼 자전소로 묶어야 돼 지금 춥춥춥 안녕하세요 저는 빅스의 리더 N입니다 반갑습니다 성인국 선배님을 취재하기 위해서 이렇게 잠깐 나왔습니다 이러다가 미인 MC 되겠어요 안녕하세요 축축춥干을 모릅니다 드라이브 수고하셨습니다 진짱 짠 뭐야 이거 안 반겨주셨어요? 반겨줄 거라고 여기다 말해놨었는데 예에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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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보셨죠? 반갑습니다 나의 우연 nosso 자칫 준비가 돼있어 오 역시 예전에 이런 적이 있었어요 앤은 씨가 이태원에서 촬영을 하고 저는 이제 다른 데서 드라마 촬영 대기를 하고 있는데 제 SNS로 지금 이태원에서 뭐 하시냐고 어! 예전에 닮은 걸로 조금 이렇게 앤, 육성재, 서인구 눈 찢어지고 하관이 좀 작고 목과 얼굴이 좀 이어진 공영상들이 좀 있어요 그게 저희거든요 여러분들 공영상 많이 사랑해 주세요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허름이 가장 날까? 장난 아니더라고요 허락포진 내가 더 짓고 오! 역시! 아, 의상이 이렇게 수트! 아, 의상이 어떻게 되실까요? 뭐! 아, 의상은? 어, 의상은? 어, 의상은?